여기 저기요! 형님 저 여기 갈까요? 숙하, 이제 언니 고기 줘야지. 어! 언니 고기는 없는데 어디가요? 고기 구워야지. 언니 고기가 없어. 언니 좀 앉아서 쉬어. 불, 수 타고 있으니까 잠깐 쉬어. 언니 정면이 처음 보이는 거 같은데 오늘. 안녕하세요 이형자에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어? 어? 뭐 왜 그래? 왜 왜? 버전이 다른 거 같은데? 삼문화를 위한 빤빤빤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힘이... 아우 애들 왜 이렇게 귀엽냐 귀여워 베이비 오늘 밤 내게 머물러줘 우와 발라드야 완전해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니까 누른다 사랑을 속삭여줘 평생 잊지 못할 황홀한 순간 언니 언니 쳐다보고 있어 구름 위로 날아올라 둘이서 방방방 야해 노래가 야해 왜 야해 왜 야해 야해 밤에 윤재다 윤재 아 윤재 많이 늘었어 오 쟤 남산미 어? 어디서 깔롱깔롱 깔롱 고쳐줘 내 심장 고쳐줘 내 심장 하나난은 바라봐 powin호가 네가 사랑을 알아? 미안해 미안해 베이비 이 순간 너와나 특별해 두 손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 오늘 이 밤 여운할 것 같이 마치 너와 날 위한 둘만의 아름다운 밤 밤 밤 베이비 오늘 밤 내게 머물러줘 이 버전 너무 좋다 물체평이 감미로워 꿀처럼 달콤히 사랑을 속삭여줘 평생 잊지 못할 황홀한 순간 아 좋다 구름 위로 날아올라 둘이서 밤 밤 밤 I wanna dance Baby kiss me now 사랑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 I wanna dance Baby kiss me now 이 밤을 저쪽이 작셔줘 둘이서 밤 밤 밤 밤 밤 처음 해봤는데 갑자기 그냥 잽으로 한 거예요? 한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분위기 좋아서 피아노를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해봤어요 약간 노을 딱 질 때쯤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거 이거 발라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? 약간 클래식 발라드 버전으로 잡았어요 난 이 버전으로 배우고 싶다 가사가 너무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